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수 신영미씨 미온산에 이어서 설정매 드려드릴게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산에 미온산에 얇게 미온산에 선진한 여자의 가슴에다가 불을 켜진 상대가 떠나버린 사람이 나면 사랑한단 말은 아닙니다 밝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선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상대야 미온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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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 미온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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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단 말은 아닙니다 사랑한단 말은 아닙니다 내 가슴이 왠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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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인지 왠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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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인지 삐야야 다음으로 설충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진 곡 설충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공기 오오오 인하긴 오오 하토리 오오오 오이하이구 눈에 와야 오는 봄 기다리느냐 미리야 하토리 가면 제 세월에 감구도 난 이 몸으로 떠난다 떠나게 이 날은 기달리다가 눈물로 하연을 태우고 이 한밤 뇌크를 이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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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